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역 기업뿐만 아니라 이동국 선수 또 방송인 유재석 씨 등 유명인들의 성금 기탁이 잇따랐습니다. 이규석 기자입니다. 성금 전달에 나선 포항의 한 기업. 이번 지진으로 공장 설비가 파손되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마음을 냈습니다. 스님들도 성금 대열에 동참했습니다. 포스코가 15억 원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 협의회에서 성금 5억 원을 기탁했습니다. 포항 출신의 이동국 선수가 이재민을 도우라며 성금 5천만 원을 선뜻 내놓았고 유재석과 장윤정, 이영애 등 유명인들도 기부대열에 동참했습니다.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청, 대구 수성구청 등 지자체들도 기부금을 전해왔습니다. 9호 물품 지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물품이 모이는 장소인 양덕 한마음체육관에는 9호 물품이 가득합니다. 라면과 과일, 빵 같은 식품뿐만 아니라 베개와 이불 등 생활용품도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. 물품을 보내려면 먼저 포항시청을 통해 9호 물품 목록을 접수한 뒤 양덕동 한마음체육관에 물품을 보내주면 피해 주민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. 물품을 한 곳에서 받아서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곳에서 받고 있습니다. 지진 현장에서는 국민들의 성원 덕분에 물과 라면 등 생활 필수품은 충분하다며 장난감이나 크레파스 등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보내거나 추가 성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.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.